하하하하! 이곳을 우습게 보지 마라! 정체불명 예상들아! 비켜라! 고위전쟁 박무관의 관장 로이님께서 이곳을 방해할 것이다! 싸우고 싶은 자들은 어서 우릴 도와라! 야! 뉴스 전쟁이다! 이 스페이스 콜로니의 프런티어 포를 지켜야 한다! 박무관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말 거야! 싸워보겠어! 어째서 이렇게 기관이 되는 거지? 저기 보이란다! 발사 준비 후방!